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간다. 밖에 나오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적응을 못한다.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뭐예요? 안 주겠다. 이어갈 때지. 저리 다 오게 되면 혼자 눈들고 나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맛을 더 할 때지. 고텔 맨날 바꾼 것 같아. 잘 되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야 좋았어. 뭐라고 이야기한다? 또 다시 나가자고 나가자고 아빠가 유독 빨리 걸었어 엄마는 괜찮게 있는데 아빠 너무 빨랐어 너를 못해 우연이 차 구경시켜줄까? 네네 좋아할거에요 주차 태우고 가라 자리 날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애들이 내 차 아닌 줄 알고 뭔데 뒤에 올래? 나 짜증났어 차 지붕? 올라가 여완아 무섭지? 여완아 응? 차 나오기 찍어줘야 돼 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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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윽 우윽 힘좀 주는데? 이쁜데 차 나오기 찍어줘 우윽 나중에 이걸 10년 뒤에 보면 우리 꺼라 맞아 맞아 이 녀석이 이슈의 겨울에서 자, 집에 가시죠. 뭐야? 조심해. 손. 손. 박수. 박수.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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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이도 하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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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관심 많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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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이 손? 아니, 앉아. 가볼까? 아니, 앉아. 지켜봐. 지켜봐. 응.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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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줄까봐. 응. 갑자기 그러진 않아. 응. 응. 가까워졌어. 한이랑 가까워지는 법. 응. 마이. 응. 응. 앗. 응. 응. 어떻게 보자. 어떻게 멍멍이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놀랬어요. 놀래라. 괜찮은데? 멍멍이 지켜보는 거 좀 봐. 다음에 만날 때는 꼬리 자꾸 흔들어 주세요. 지켜본다. 한이를 지켜보는 것 같아. 씻고 일어난다. 오자 벗어버리고.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니가 이렇게 이빨 줘봐. 안 무서워했어. 안 무서워했어? 오 잘가 요한이. 도우세요. 잘가. 잘했어. 역시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확인해주세요.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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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